K-POP 스타 심사위원들이 재조합해낸 환상의 팀은? 대부분의 팀들이 다시 재조합됐는데요. 이 미셸 씨, 박지민 씨, 이승주 씨, 이종미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. 이 팀의 대악마를 저희가 좀 만들어봤어요. 김하은 양, 성수진 양, 이유진 양, 박서진 양 이렇게 네 분이서 옆에 있는 슈퍼스를 깜짝 놀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하이 양과 캐시 양, 백아연, 손미진 양 앞으로 나오세요. 여자 두어 보컬 퍼포먼스 경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 다음은 저희가 보이그룹을 좀 만들어봤어요.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최초 보이그룹 대결 댄스 보이그룹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. 이렇게 해서 18개 팀이 탄생한 가운데 자 2주 뒤에 뵙겠습니다. 서바이벌 오디션 대결합시다.